네. 저는 다행이네. 의사선생님 뭐라 셔? 네? 의사선생님께서 뭐라 셔? 뭐요? 어. 관심 봤어 안 됐어. 열난 거야? 네. 어차피 아나도 까먹었어요. 아나도 까먹었어? 너 학교는 잘 갔다 왔어? 네. 다행이네. 군요를 빼고. 군요를 못 갔구나. 네. 오늘은 책이죠. 그 다음에 틀린 거. 틀린 책 고쳐서 내 거 있고. 그 다음에 16 하기로 했죠? 네. 오케이. 이거 공부할 수는 있었어? 네. 다행이네. 오케이. 자 그럼 볼까요? 오늘 없나? 있지요. 이거. 자. 앉아 보시고요. 오가. 오가. 오. 요거는 다 한 거 집에 가서 어머니 드리시고요. A. 잘했습니다. 요거는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시험지 있고요. 오케이. 자. 앞에다 두고. 자 앉아 볼까요. 3개. 응. 틀린. 고쳐주세요. 지금 회하러. 응? 응. 오케이. 그거는 끝난 얘기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무서워요 아그소리나지 않는 모르겠다 노새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텅빈관 홀구멍이다 쥔 쓰는 방법은 J-U-N-E 월이름은 원래 문장의 시작의 대문자인데 월이름은 문장의 처음이 아니더라도 대문자로 늘 써야되요 쥔 그렇습니까? 그래서 U가 내는 세가의 소리는 O 아 U가 O 소리도 됩니까? O 소리 U가 내는 세가의 소리 U U가 내는 세가의 소리는 뭐가 있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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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즈 트가 어딨어? 큐즈 트여는 말해서 큐즈 트 엥? 큐즈 트 이거 큐 될거고 트 소리 다닐까 합쳐서 뭐가 되요 큐트 오케이 어디 갔다 왔어요? 큐트 오케이 무슨 시에요? 또 어떤 시죠? 오케이 그 다음 플루트 플루트 쓰는 방법은? 말 그대로 F-L-T-E F-L-T-E 플루트 U-L-T-E 아 T-E F-L-T-E U-T-E 플루트 그럼 U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플루트 플루트 U가 U 소리니까 플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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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플루트 그 다음에 얘는 던 던입니까? 던인가요? 쓰는 방법은? P-L-T-E A-U-T-E M-A-E M-A-E I-E F-L-T-E 그리고 소리는 던입니까? D-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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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E F-L-T-E 그래서 U가 무슨 소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요. U가 U 소리가 되고 있죠. Fuse. 그 다음 큐브 쓰는 방법은 U가 무슨 소리가 되고 있어요? U가 아닌 세 가지 소리 U, O, O 중에서 U가 되고 있죠. 큐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잘 기억났어요. 이건 뭐였고? 큐트. 큐트. 이거는? 플루트. 플루트. 이거는? 쯔. 쯔. 이거는? 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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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방법은? 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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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방법은? 튜브가 쓰는 방법은 T-U-B T-U-B 튜브 그 다음엔 DUN 그 다음 MUTE 쓰는 방법은 MUTE MUTE 그 다음 DUN DUN입니까? MUL이죠 MUL MUL 쓰는 방법은 MUL MUL 그래서 3개 몰랐어요 딱밤 정립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5개 틀리면 1번 됐습니까? 딱밤 OK 이제 3개 쌓여있으니까 다음번에 2개 틀리면 딱밤이지 알겠습니까? 일단 3개 쌓여있는데 안 쌓였으면 더 나왔겠지 OK 그래서 약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주말 동안 잘나가는 거예요